또 다른 관심은 과연 이번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까지 포함되느냐입니다. 서울시 제안에 처음엔 난색을 표하던 정부와 여당이 이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컸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네, 애초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대해서 역제한 카드가 바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였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로는 아무래도 힘이 실리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심도 있게 완화를 검토 중이고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클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푸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충수 제안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35층으로 돼 있는 이 스카이라인을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층수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층수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규제를 풀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후폭풍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건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공공개발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데 LH나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게 되거나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심지어는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을 임대로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조업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서 실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주신 대로 지금 사업성 때문에 조합 반발이 클 텐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요? 일단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 등을 유인책으로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은 지금 오는 30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나 개발이익 환수 등을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화나 반대 의견도 여전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